일 끝나서 친구들과 한잔 내일은 너는 또 요일이니까 이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술 피운 이 올라오니 친구들끼린 또 결국엔 사랑 얘기 척척해서 서로의 전화길 꺼내 번호 홈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자니 밖이야 눈감 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 1분 7분 10분 and 20분 답답한 손만 태우는 지금 헉 답장 왔어 5분 안 남친 생겼어 네 거짓말 늦었어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네 너무 좋긴 했다 담애봐 그냥 담애놔 제발 후회할 걸 내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는 지금 뭐해 잔인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창밖에 앉아 밖을 바라보네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해 정신은 말 가지지 않는 기분 아직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 너는 지금 뭐해 잔인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거봐 내가 토토리 죽으러 가졌지 내가 일촌병 쓰러 가졌지 알겠어 지금 쓰러 가자